필러와 보톡스 등 가짜 K-뷰티 제품 3천여 점이 중국에서 적발됐습니다. 중국 당국과 합동으로 위조 미용 의약품 유통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허청은 우리 상표도용이 급증하고 있어 동남아 등지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전시의 한 창고. 한국산으로 둔갑한 필러와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눔톡신 제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 두 곳에서 적발된 위조 미용 의약품은 국내 대기업 등 9개 사 제품으로 위장된 3천 100여 점. 정품 가격으로 1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역시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가 의심되는 도매상 6곳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판매 게시물 26개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중국 온라인과 메신저로 시중가의 10분의 1 가격에 은밀하게 거래됐으며 중국 당국과 합동 단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이런 이용권 파는 것하고 또 우리 중국에서 카카오톡 비슷한 위채즈 있잖아요. 위채즈에서 개인 추가해서 친구 추가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로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부작용이나 국내 제품의 이미지 실축까지 우려됐던 상황. 적발된 제품은 전량 폐기했고 관련 도매상과 전자상거래 등의 정보는 중국 당국과 국내 제약업계 등에 제공해 추가 단속과 피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위조 상품이 유통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게 됩니다. 한류 이미지 상승으로 K 브랜드의 상표 무단 선점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11개 나라 17곳의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K 미용 제품과 식품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